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위법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사례 등 3건은 고발했고, 1건은 수사 의뢰, 5건은 경고했습니다. 이번 선거는 도내 농수축협 32군데의 조합원 6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.